서재민씨 멋진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해요.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국 무대를 향해서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어머니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여러분께 선사할까 해요. 서재민씨가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요. 멋있죠. 선글라스가 크아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리고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서재민씨가 여러분께 전화합니다. 어머니 어서오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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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의 시절을 수소하는 수소 부정마다 베어 어린 주의의 여기를 내게 예, 왜 다시 꺼내줘 새웬만큼 얼굴에 주는 삶이 가만히 많이 희려를 내 가는데 어디나 멀로 눈물을 떠나 월요일이 살아서 산업하며 일가가 나는데 어디나 멀로 눈물을mons 아멘 어린 시절처럼 그저 말은 어린이 충격되는 너의 예 우리 자식 그저 세월만 널 부를 줄 사기 우리 어린이 어린이 흔들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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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의 좋은 무대에 제가 곡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보내드린 노래 어머니는 제가 작사를 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제 일집에 있는 타이틀곡 새벽정거장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눈을 보일까봐 희망도 못하고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해고 가라도 마고 싶었다 넘도 사랑했기에 입술에 물려 보듯한 입술에 빠져 불어버리지 않으시고 눈을 보일까봐 희망도 못하고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눈을 보일까봐 희망도 못하나 눈을 보일까봐 희망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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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있습니다 대구하면 우리 서재민씨에 이야 정말 멋있죠? 기우씨 만큼 멋있데요 아 그래요? 저보다 조금 멋있어요 기우씨도 멋있어요